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2선거구 시의원 당선자 홍성우입니다. 서울주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한 표 한 표 정성을 모아주신 서울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 홍성우는 이번 지방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른 아침 아파트 입구 우시장 교량사거리 언양오일 장터를 돌면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보았으며 바람 부는 대로 휘날리는 진눈깨비보다 더 낮고 차가운 것으로 소복히 내리는 한방눈이 되라는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주셨던 서울주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충고와 저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뜻도 깊게 헤아려 균형 잡힌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항상 윤념하겠습니다. 서울주 국민 여러분 저부터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 길아마 듣고 더 따뜻하게 소통하겠습니다. 분열이 아닌 통합의 정치, 미래 비전의 정치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지금 서울주 지역은 언양업성 보건정비, 반구대 안각화 세계문화유산 등록과 울산 식수 문제 해결, 영남 알퍼스 산악관광특구 지정, 울산 KTX 역세권 도심융합특구 유치, 농축특산물 특화 산업 육성 및 판료 개척, 울산 인구 유출 방지 대책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저 홍성우는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의 각종 정책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분석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타지역 벤치마킹을 통한 모범사례 발굴과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울주 지역을 확실한 변화, 행복한 서울주를 만들어 서울주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내 삶의 힘이 되는 시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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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